처음에 됐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약간 말이 안 되는 프로예요. 바이크를 타는데 그것도 이태리에서 타고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흥분되는 순간이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거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롭잖아요. 멤버들도 새롭고 새로운 곳이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날이 올 줄이야. 몰랐어요. 미쳤다. 여기 이탈리아예요. 이탈리아. 여기 지금 방송하니? 미치다닐 것 같아. 와 왼쪽 아 구름나라 솔직히 지금 안 믿겨 지금 하하하 헬로 하이 맞아. 한 번 안에 앉고 있어요? 간식? 아니요, 한 번 반반 어그 한 번 하고 신어 오오오오! 와! 와아! 와아!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It's the last time in your head Open your heart